안녕하세요 유치인 여러분 오늘은 2021 언택트 공주 석장리 구석기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하고 있는 구석기 생활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공모하시면 됩니다 명관이가 구석기 생활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구석기의 옷을 입고 화로를 쓰는 구석기인들을 재미있게 그렸습니다 명관이와 석장리 박물관에 갔던 추억의 사진을 꺼내서 보았습니다 석장리 박물관은 공주에 있습니다 석장리 박물관에 가시면 구석기인의 생활에 대한 많은 생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움집도 있고 족대도 보이고 있습니다 강가에 있는 박물관은 정말 멋있습니다 구석기인이 작살로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명관이와 구석기인의 의상을 하기 위하여 구석기 옷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풀린 목걸이를 하기 위하여 머위를 뜯어왔습니다 구석기인처럼 나무를 뜯어서 풀린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명관이가 얼굴에 흑칠을 하고 있습니다 구석기인처럼 흑칠도 하고 옷도 입었습니다 머리띠도 하고 풀린 목걸이도 하니 제법 구석기인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뜯어온 나물도 잘 보이고 있습니다 텃밭에서 구석기인처럼 나무로 갓을 갈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구석기 생활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공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